감사합니다. 저 놀다가 이쪽으로 올게.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서 어제 하룻밤 무겁고 오늘은 어제 장난기 구경하다 만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찾던 집은 저기 있구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걸어도 한 3분 정도? 그냥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친구 집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어제 낙락이 구경하다 만났던 친구 집이. 안녕하세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아 저 개미음패 같은데. 아 저 개미음패 같은데. 아 저 밥 먹었어요. 아 저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오 뭐야. 고양이 뭐야. 따뜻한가보다. 오. 이거를 넣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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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reb은 남okee 뭐죠? 그림 동시에 온 꽃 cycle 온다. 아 저는했어요. 아 이거 한국이 분화같이 생겼는데? 아메리칸? 아 이거 뭐야? 저거 짬찌구나인데 짬찌구나 카라테 카라테? 카라테 카라테는 일본이예요 한국은 태권도 아 왜 때려? 삼보 삼보는 일본이예요 사실은 한국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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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태권도 응? 야 하아 하하하 예스 스웨어 오케 오케 와 바로 탈출하려 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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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쁘라우 안녕히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귀엽다 이거 오늘 저녁 봐봐 한국인가요?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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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칼 미칼 염소 염소 아 쟤 왜 이렇게 빡세게 생겼냐?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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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만 하얀색이요? 염소 염소 낯선 이방인을 만나서 그런가? 지금 내 주위로 모여들고 헤쳐모여 하고 있는데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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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염소 제가 어제 묵었던 집도 보니까 이게 난로 이게 화로 아 이게 난로고 여기 위에 이게 물입니다 이 물로 이제 빨래를 하거나 심는 거고 그 옆에 이제 또 음식을 하는 그 가스렌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 대부분의 음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없으면은 여기서 겨울나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천장 뚫려 있고 천장 뚫려 있고 네 여기다가 요리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잡니다 평상 같은 데에서 집 구조는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어제 잤던 집이랑 네 지금 저 밑에 고양이들도 있고 평화롭습니다 집 자체 여기를 샤워를 못해 네 머리도 못 감고요 근데 안 씻는 건 익숙합니다 네 양치만 하면 돼서 아 지금 진짜 똥 지릴 것 같아가지고 똥 싸러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저 벽돌집이라는데 네 맞나 이거? 아 근데 제가 또 상관없는 게 똥은 어디서나 잘 쌉니다 예 저는 변기가 없어도 쌉니다 예 바닥에 땅만 파면 똥 싸를 수 있어가지고 예 상관없는데 여기 맞나 화장실? 아니 근데 무 화장실 문이 없어 오케이 일단은 이 정도면 S급이다 문만 없는 거 빼고 저 지리는 풍경을 보면서 똥 갈기겠습니다 와 극락이다 극락 일단 손 씻는 데는 없으니까 예 손은 여기다가 씻는다 손은 여기다가 씻는다 으악 코프로 만진 손도 짜 아니 저 벽돌집 당나귀 집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었네 근데 저는 화장실 안 가립니다 진짜 휴지만 있으면은 저는 사람이 없는 어디든 다 쌉니다 여기 고양이가 총 3마리가 살아서 귀여워 정확히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마을이나 가려고 합니다 에이 뭐 최종 목적지인 카라쿨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제 최종 목적지는 늘 말했지만 카라쿨이고요 카라쿨까지 시간이 안 될 거 같다 그러면은 무르구프 까지만 가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거리를 보니까 무르구프까지 271키로 남았고요 네 카라쿨까지 400키로 남았습니다 근데 더 레전드인 건 제가 호로구라는 마을에서 출발을 했는데 42키로 왔습니다 42키로 네 이 페이스라면은 무르구프도 못 갈 거 같은데 네 제가 42키로으로 왔습니다 언제 가냐 카라쿨까지 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 너무 춥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무르구프까지 가는 네? 일단은 거기서 너무 춥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두샴배로 튀겠습니다 2학년 2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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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4학년 5학년 4학년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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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정전 나가지고 좀 쌈박한 노래 들으면서 차이티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 랜턴이라 이 촛불 하나에 의존하면서 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DJ 선생님 계시는데 부금선정 레전드여가지고 분위기 지름이라 지금 정전 나와가지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알고보는거야? 핸드폰? 어후에도 여드라운드 감사합니다.